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자판기들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로킥 금요일에 뉴스 로킥 게스트를 한번 만나보죠. 오늘도 세 분 나오셨어요. 김성혜 씽크와이 소장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분들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듣다가 찬성해요 혹은 반대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입니다. 샵 0951번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지금 tbs 유튜브 생중계 중이니까요. 들어와서 문자 남기셔도 좋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tbs 앱도 있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는 오늘 제가 처음 뽑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데요. 내계부처 장관 교차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의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발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숨이 찬데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죠. 어떤 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대기실에서 미리 좀 짰어요. 짰습니다. 누굴 먼저 할 것인가? 최대한 이제 정보의 액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각자 한 사람씩 맞자. 저는 일단 변창흠 내정자를 맡았습니다. 제가 먼저 찜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핫하죠.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이 가시고 오시는 분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여러 가지.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교체될 것인가 굉장히 좀 핫했었으니까 그렇죠. 숫자보다는 누구냐 이게 또 추점이었죠.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가 내정이 딱 되는 순간 저 사람 누구냐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제일 먼저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한 기사 검증을 보니까 1주택자냐 아니냐. 이거부터 나왔습니다. 1주택자고요. 그리고 이제 마통족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통족.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로 이제 기사가 되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미담입니까? 나름? 여기까지. 뭐 제가 검색을 좀 해놨어요. 1주택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디 사나 봤더니 이제 서울에 방대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재산 신고를 할 때에는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아파트 안지가 거래가 없긴 한데 대략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군요. 이런 것까지 기사가 이제 체크를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냐 혹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변 내동자 같은 경우는 SH 사장을 지냈고요.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LH 사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어떤 공공택지 개발이나 공공임대 공급을 주 사업 요건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거복지 방향성 혹은 부동산 정책의 어떤 큰 방향성에서는 맥을 좀 같이 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변 내동자 같은 경우에 서울 도시주택공사 사장 시절에 그 당시 서울 연구원장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을 두 분이 같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어진 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거고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김현미 장관 시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 어떻게 눈에 띄시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결국은 이제 좀 늦게 도착해서 제가 나머지 장관을 장관 후보자들을 나머지라고 하면 소개를 하기로 담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부 장관 건덕철 내정자죠.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인데 저는 이분 양력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키워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 코로나 상황입니다. 복지부 차관까지 올라갔었고 행시 31회로 공무원 출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내에서 잔뼈가 굵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2015년에 메르스 당시에 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경 청장과 같이 당시 메르스를 직접 겪으면서 국가적인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돌파해야 되는지 잘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다가 의협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은 저는 임시보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 연말쯤에 종식될 경우 다음에 바로 대선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바투기 때문에 사실 이 공공의대 논의를 이번 정권에서 논의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얘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양력을 보면 2013년입니다. 의협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로 총파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건복지부 대표로 파업 철회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대책과 같은 이렇던 전염병에도 강하지만 의협과의 중재를 해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차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의료 과업을 중재자로서 또는 협상가로서 한번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14년 8월에도 의협과 정부 간의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나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전염병과 공공의대 관련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맡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양한 맥락을 짚어주셨고요. 김성애 소장님이 찜하신 사실 제가 엉덩이를 대면서 전해철 이렇게 웃으면서 일단 선정을 하고 거두절미하고 전해철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꼭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할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분이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이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었고 현재 정보위원장이에요.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란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4선으로 하든 5선으로 하든 8선으로 하든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최장 2년입니다. 그게 그냥 국룰이에요. 그 이상을 못하게 해서 한 번 맡았다는 얘기는 장관이 어디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번에 게다가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도 있고 국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장관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 차출된 걸로 봐야 된다. 일단 먼저 포인트는 그렇고 법무부 장관 하마평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잘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왜 하필이면 수많은 부서 중에 행정안전분야라고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경찰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권이 일부 옮겨왔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특히 3년 남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6대 중대 수사권에 대해서 전부 다 경찰청으로 옮겨오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전제작업이 지금 경찰청 그냥 있는 것을 국가수사본부 쉽게 얘기하면 FBI 같은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경찰이 동네 치안을 담당을 또 한 게 있고 그리고 경찰청 본연의 업무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하게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숫자가 검사 2천 명에 전부 다 1만 명인데 경찰의 숫자는 워낙 많아서 이 조직으로 수사권을 다 몰아줬을 경우에는 검찰개혁 때문에 또 경찰개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검찰로부터 남은 수사권을 이양해오는 문제까지 해서 권력기관 개혁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통과되는 국정원법 통해서 국내 수사권까지 옮겨오게 되면 전해철 위원장이 여기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모시고 가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항상 거롱이 됐었고 일각에서는 본인이 고사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전직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왜 행안부지? 약간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김성현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유가 있었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빅픽처의 마지막 활용 정정을 찍으실 분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고 짐작해보겠습니다. 많은 분 알겠지만 이분이 또 삼철 중에 한 명이어서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행안부 그러니까 경찰청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검찰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겸검 수사권 조정이라고 그렇지 않죠. 그럼 너무 약간 이름이 연고대 고연점 이런 느낌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라는 거기 때문에 수사구조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황혼하 의원이 경찰 시절에 수사구조 개혁 단장을 맡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을 맡고 힘을 실어주려면 어떤 중량감 있는 인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삼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아주 가깝고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가 가야만 경찰력이 또 통솔이 됩니다. 경찰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경찰과 말씀하셨던 FBI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나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제 개편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감 인사를 보내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현재의 임무를 완수하고 새롭게 도입될 경찰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을 보내서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해철 지금은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도 포인트고 아까 우리 헤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김현미 장관이 가시는데 이게 경질이냐 아니면 잘 보내드리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경질 아니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단어 사양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김현미 장관이 정권 출범 때부터 계속 국토부 장관을 맡아 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실 때가 되긴 했습니다. 이미. 장수 장관. 이미 장수 장관이고요. 그래서 이미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와중인데 기왕 이제 개각 얘기가 나온 김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창흠 내정자의 인사 성격을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개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의 일관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장관이 오래 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던 어떤 부분들은 조금 해소를 시켜주자.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경제적이고 말 그대로 딱 그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도 함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국토부 장관은 또 어떤 정치색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김현미 장관이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최근에는 빵 얘기가 또 거론이 됐었고 말만 하면 약간 비팔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친 반응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개인의 욕망과 관련된 문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을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인데 옆 근처에 있는 것을 싸게 사고 싶다. 사실 이 욕망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 종부세와 관련돼서 내셔널 바라미터 서베이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생각보다 반대가 높지 않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높지 않고 여론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읽은 여론과 전국의 여론이 다른데 그런 점에서 김현미 의원의 모든 발언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로는 약간 화를 돋구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몇 년 있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추진해 가시는 면에서 다만 얼굴을 새로 바꿨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개각의 끝에는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현미 장관도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워낙 신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스타일이라 누구를 찍어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번 인사로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추가된 걸로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분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발탁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역시 제가 남은 두 분을 맡았거든요. 출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자로 발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남은 세 명의 장관 지명자에 비해서 낮은 인지도 그리고 크게 특이점이 없는 부처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주요 양력을 살펴보면 일단은 여가부 장관답게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1996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고용평등촉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참여정부의 인사수석 비서관으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현 정부와는 컬러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내용 중에는 호주제 폐지. 이 활동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해오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야당이 낙마를 시키려고 하면 뭔가 타격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처가 아주 중요하다거나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담당한 법무부라거나 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여가부를 장관을 누가 가더라도 크게 이견이 생길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여권 신장을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도 아주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영애 이사, 지금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1세대 여성학자이자 또 활동가로서 굉장히 여성계에서는 존경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장관 내정이 늦었다라는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의 사망사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고 놀랐었는데요. 헬마우스에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고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 건지. 이분이 이제 막 돌아가신 직후여서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밝혀진 거, 검찰에서 밝힌 걸로 봤을 때는 4.15 총선 당시에 이낙연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에 복합기, 프린트하고 복사기가 같이 되는 복합기를 대여하는 비용이 한 76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원래는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씩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기재가 안 돼서 이게 일종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다. 이런 혐의가 하나 있었고요. 한 달에 11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이낙연 대표의 그 서울 사무실에 소파나 이런 집기들, 가구들을 들여놓는데 그게 한 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게 검찰 추정인데 이거를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런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 수사 내용이 실제로 그분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매체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내용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요. 검찰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김성희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어제 이 뉴스 접하시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 굉장히 충격이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굉장히 호인이고 강직한 분이세요. 스타일이. 그리고 어쨌건 이낙연 대표의 전남 조지사 당선 과정도 그렇고 정치 전반을 함께해온 분이었고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었고 허투루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임경빈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67만 원 그리고 가구 천만 원 이런 것들 다 의혹에 불과한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의해서 목숨을 끊으실 분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일단 저의 첫 소감이고 사실 지금 아직 발인도 안 한 상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에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혼이 나가는 상태가 되는 문화가 바뀌질 않네요. 제가 이걸 하다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0년에서 16년까지 79분이 검찰 수사 전후로 해서 목숨을 끊으셨다는 이런 통계도 보이고 또 이거보다 더 전기록을 찾아보니까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앞으로는 피의자들 구타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나오던 게 물론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 오래전 얘기지만. 이런 문화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라는 건 원래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수사권을 안 갖고 있으면 보루가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검찰이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사하는 사람이 모니터링도 담당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인격적 욕하지 않고 고문하지 않고 때리지 않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인권수사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모니터링하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봐서도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것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 이 수사하신 분은 얼마나 또 마음이 좀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그런 서로 간의 상호 견제한 시스템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밖에 지금은 안 드네요. 그 사실은 현직 판사들도 양승태 시절에 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 판사들이 검찰이 이렇게 무서운 조직인지 몰랐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판사라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공포를 느끼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일까 참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상황은 그렇고요. 또 하나 좀 신기한 게 이 비극적인 사건하고는 별개로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청와대가 연결이 돼 있네.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들이 쏟아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검사들 3명이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점점 볼륨이 작아지더니 최근에는 사실상 음소거 상태였습니다. 음소거 상태. 거의 보도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니까 다시 또 볼륨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건들만 봐도 이게 일반적인 금융사기 사건 혹은 거기에 권력이 개입됐다고 하는 로비 유혹 사건이면 사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심각한 비자금들이 오가는 어떤 정황들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밖으로 내보냈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깊숙이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었는지 실체가 좀 불분명한 상태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비극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권력이 살아있으면 수사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과연 67만 원 이렇게 사람을 이 지경을 몰고 갈 만큼 수사할 내용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 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뉴스를 보면 이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비밀번호도 잠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떳떳하지 않았다면 핸드폰을 예를 들면 파괴하거나 비밀번호를 잠그거나 이랬을 텐데 열린 상태를 지금 경찰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 청와대 행정관 때처럼 수사관 때처럼 또 이 핸드폰을 검찰이 자기들이 오겠다고 가져가는 건 아닌가 그런 좀 불안함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검찰의 수사가 분명히 강압적이었을 것이라고 높게 추측을 하는 것이 일단 이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현미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범죄가 중대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76만 원의 복합기라든지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중대하다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상. 그렇다면 경미하고 본인이 받을 처벌도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더 컸었을 것이다. 내가 이 죄를 인정함으로써 받는 형벌적 책임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것인데 이분을 살펴보면 사실 이낙연 의원이 종로구 국회의원 이전에 전남의 한평, 영광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부터 지역 보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정치적 동반자예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거 이거 했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눈을 어디로 돌렸는지 아주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아주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조사를 한다고요. 그 대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질문 말고 다른 것까지 만약에 질문을 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질문은 본인을 넘어서는 것 그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사실 오늘 이낙연 대표 저희 인터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완벽하게 연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로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혜 싱크화의 소장,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